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성들이 말하는 데이트 비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젊은 여성들에게 개꿀팁을 전수한답시고 말하는 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 남자친구 스케줄 맞춰서 대기하는 여자들. 남자친구 위에서 도시락 싸우고 그런 여자들. 뭐 이쁜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람 마음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는 혼자만의 피해의식이 생기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남자에게 헌신을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남자의 헌신과 자원을 오히려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남자의 자원을 아껴주고 시간을 아껴주고 에너지를 아껴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 사람의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 모든 걸 끌어내시는 게 여자에게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자신의 시간 돈 노력을 쏟은 곳에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껴주고 그런 건 결혼해서 내 남자 되고 나서 하면 되는 거고. 이 남자랑 좋은 관계를 가고 싶다 싶을 때 여자가 전략을 무조건 이렇게 세워야 해요.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남자에게 가져와야 한다. 라는 진짜 개레전드 발언을 하는 아줌마 유튜버가 있습니다. 진심 양심 없는 소리만 줄줄 늘어놓는 게 진짜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한국 여자는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만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하면 저딴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김치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재밌는 세상. 자 그렇다면 남성들의 돈과 자원 시간을 빨아먹으라고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성들은 과연 동의하고 있을까요?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10대빵이 맞아 라는 놀라운 제목의 글을 봐보겠습니다. 여행 생일 같은 이벤트 제외하고 밥커피 영화 전시회 숙박 같은 것들 다 포함해도 데이트 비용 15만원 25만원 안짝인데. 이것도 못내는 남자는 도퇴시켜야 하는 거야 무조건 절대 남자보고 내게 만들어야 해. 데이트 비용을 내주면서 연애하는 건 진짜 멍청한 지심 데이트 비용 반반하자는 남자는 버려야 해. 라는 아주 화끈한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반응이 보이시나요? 남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해 시장의 원리대로. 현시점 남자들에게 연애라는 건 일종의 스펙인 거야 지금 한국 여자랑 연애하는 건 다른 남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라는 개념 없는 한국 여성분들의 발언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녀들은 한국 여자들과 연애하는 건 하나의 스펙이라 말하면서 여성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솔직히 6대4 7대3 이런 연애하는 여자들 이해가 안 가긴 해. 맞는 말이야 돈 안 쓰는 남자들 믿고 걸러 그런 도태남은 걸러야 해. 라면서 남성들을 거르라는 우리 여성들의 발언들. 그녀들이 남성을 거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한여들아 돈까지 쓰면서 남자 만나야겠어? 더치페이하는 남자들 만나지 마라. 라면서 여자들은 돈 쓰기 싫다고 돈 쓰게 하는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유튜브에 저딴 영상을 올리고 돈 안 쓰는 남자는 도태시켜야 한다는 말을 글로 쓰는 대한민국의 근황. 부디 여러분은 저런 여자들을 설거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면 상호 행복해야 하는 건데 여자는 잘해주면 안 되고 남자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빨아먹어야 한다. 그런 쓰레기 같은 기생충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부디 기생충을 기르지 않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부디 은희의 채널이 지속되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반반 데이트 안 하는 여자는 만나지 마라. 구독 andяз 고백 다음은